오늘은요 사이메틱스라는 학문을 주제로 하는 과학융합 전시입니다. 첫날부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이후에 또 새로운 전시를 기획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소리를 평소에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제 소리를 볼 수 있다는 게 그 부분이 좀 신기하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. 저주파, 고주파에 따라서 파동이 달라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. 사이메틱스라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주제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술 작품으로 성화시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시의 관람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